산토끼에서 하나, 둘, 셋, 넷, 넷 이런 이름을 넣고자 합니다 C를 잡으시고 하나, 둘, 셋, 넷, 넷, 넷 둘은 오를때는 약하게 치죠 하나, 둘, 셋, 넷, 넷 하나, 둘, 셋, 넷, 넷 한마디에 하나, 둘, 셋, 넷, 넷 이게 이제 한마디가 되겠습니다 하나, 둘, 셋, 넷이 됩니다 하나, 둘, 셋, 넷, 넷 그러면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G7을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, 둘, 셋, 넷 S을 할때 엣 할 때 왼손에 손가락을 떼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게손이 내려가야 됩니다 이 두 손이 짚으면서 하나, 둘, 셋, 넷, 넷 엣 하면서 손을 떼고 치고 지게손이 올라옵니다 하나, 둘, 셋, 넷, 넷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